오늘은 여러분들이 많이 놀라실 법한 하나의 내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여성시대를 비롯한 수많은 여초 커뮤니티는 성매매를 막기 위해서는 매수자를 처벌해야 한다 주장합니다. 실제로 너넨 대한민국 일주일 독재하면 뭐하고 싶냐?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번 즉은 사람 동물학대 성범죄자 성매수자 남자 범죄자 총살할 거야. 친일파 성범죄자 사형 성매매 사형 이거 하면 한국 남자들 다 죽지 않을까? 라는 말을 하면서 성매매를 하는 인간은 다 죽어야 한다 주장합니다. 이 글의 링크는 영상 설명란에 달아 놓을 테니 심심하시면 한 번씩 봐보시고 우리 여성들은 한마음 한뜻으로 성매매 매수자를 족쳐야 한다고 주장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과연 우리 fm리스트 여성인권 생각에 밤잠 모시루는 여성들은 성매매자 총살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까요? 남자들 유흥 마사지 받는 것처럼 여자들도 마사지 유흥으로 받는 곳 있을까? 라는 아주 어지러운 질문을 보겠습니다. 그리고 첫 댓글부터 바로 여성전용 xxx에 대해 말하는 여성인권 운동가들. 구글에 지역플러스 티에 띄그지응 치면 나온다고 했고 가격은 20만원의 여시에서 본정보 공유해. 라고 말하며 여성시대에서 여성전용 성매매 정보를 공유하고 후기를 남겼다는 사실을 찾아볼 수 있죠. 이런 내용은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남자가 해주는 마사지 있길래 받아보고 싶다. 존잘 이런 남자가 해줬으면 좋겠어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인권 운동가들. 헐 나랑 같은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니 여성이 누릴 수 있는 곳은 없으려나. 라고 말하며 여성도 성매매를 누리고 싶다는 인권 운동가들. 나 방금 찾았는데 있긴 있더라. 라고 말하고 곧바로 장소와 위치를 공유하는 우리 여성들의 모습. 오 그런 방식의 성매매도 괜찮겠다 어떻게 찾는지 알려주라. 라고 말하며 정보를 공유하는 여성들. 토닥이 검색하면 여시에 훅이 나와. 이벤트로 손으로 마사지 해주는 거 무료로 받아봤는데 얼굴은 그닥이었어 호빠랑 투잡 뛰는 거라던데 저런 얼굴로 뭐가 되나 싶더라. 라고 말하는 멋진 여성인권 운동가들. 이번 즉은 사람 성범죄자 성매수자 총살한다던데. 영화 원티드 마냥 총알이 휘어서 본인들 뇌를 으깰 것 같다는 생각이 들지 않나요? 익명이니까 까놓고 말해서 나 토닥이 관심 가졌었음 존나 하고 싶었음. 개 궁금해 후기 알려줘 시발. 난 지금 하고 싶어 집에 부르는 거 오바겠지? 이까말 모소라다인데 연애하기 싫고 스스만 해보고 싶어. 토닥이 해봐. 나 오늘 술김에 남자 출장 마사지 부를 뻔했음. 술만 마시면 시온이응이 미친 듯 올라서 길가는 아무나 잡고 집에 데려가고 싶을 정도야. 라고 말하는 우리 여성들의 멋진 모습이 보이시나요? 대한민국 일주일간 독재하면 뭐 하고 싶냐는 질문에. 일베펜코 처리 국힘 해체 및 사형 비리경찰 해고 및 한남 경찰 채용에 대한 기준 재정립 성매매 척결. 이라는 말을 했던 우리 여성들의 모습. 그녀들은 뒤에서 저렇게 음습하고 더러운 짓을 하고 있었다는 사실 여러분은 아셨나요? 남성이든 여성이든 인간이라는 동물로 태어난 이상 욕구가 쌓이면 해소가 되어야 하는 건 당연합니다. 남성들은 그 빈도수가 많고 호전적인 테스토스테론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여성보다 행동력에서 앞서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남성들의 성매매가 주류인 것처럼 느껴지겠지만. 실상 까놓고 보면 여성들의 욕구도 굉장히 높은 편이고 그녀들 역시 해소하기 위해 저런 곳을 찾고 있는 거죠. 어떠신가요? 인권을 울부짖으며 총살을 해야 한다 말하던 여자들의 음습한 진짜 모습이. 이 영상의 저작권을 주장하지 않을 예정이고 수많은 곳에 널리 퍼졌으면 좋겠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여성시대라는 84만 명의 여성들이 사용하는 커뮤니티가 1배보다 더럽다는 걸 알았으면 좋겠네요. 영상 여기서 마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은희의 식욕을 푸는 엽떡 커버허버에 커다란 도움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총구를 본인의 미간에 조준하고 싸보세요.